이번 시간에는 글 생성 기능에서 우리가 이제 저자를 선택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create 부분이 어딘디를 찾아야죠? create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자 기능을 구현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의 목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자의 목록을 가져올 때는 일단은 select 별표 from author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dbquery select 별표 from author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콜백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author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이사시켜야죠 어디로? author를 가져온 다음에 얘가 실행되도록 안쪽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author를 통해서 우리가 저자들의 목록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져온 목록이 잘 가져와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자들의 목록이 잘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져온 거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를 만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콤보박스를 위한 태그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콤보박스를 위한 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태그부터 만들어봅시다 p 태그 안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리고 콤보박스는 select라고 하는 태그예요 이렇게 생긴 태그이고요 그리고 select 태그에 대임을 주면 얘가 전송하는 데이터의 이름이 되는 거죠 author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option이라고 하는 태그를 주는데 이 option에다가 첫 번째 egoing 이렇게 주고 value를 1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콤보박스가 생기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e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생긴 코드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들면 돼요 자, 우리 해봅시다 우선 저는 제일 위쪽에다가 태그라고 하는 빈 문자열을 담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그를 여기 있는 option 부분에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그럼 이 태그 변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i는 0 while i를 몇 번이요? author의 length만큼 그리고 i가 실행될 때마다 1씩 증가하도록 하는 코드가 이거죠 저렇게 하면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의 값에 기존에 있던 태그 값 더하기 그래이브 액센트 하고 옵션 옵션을 닫고 밸류는 여기에다가 author's i의 id 값 그리고 밸류 여기에는 author's i의 네임 값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드를 짧게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아까와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태그의 값이 세팅이 잘 됐으면 제가 동작할 거예요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아까와 똑같은 코드가 나옵니다 왜요? 얘를 잘 처리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것과 이것을 템플릿으로 빼내겠습니다 정리정돈을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템플릿 파일을 열었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편집해 봅시다 여기다가 저는 author select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걸 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인자로 author's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코드가 필요하겠죠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저는 cut해서 이리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을 하는데 return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select 코드를 역시나 cut해서 이리로 가져와서 그레이브 액센트를 주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author select라고 하는 것을 얘 대신에 여기다가 템플릿에 author select에 author's를 이렇게 공급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추가했고요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코드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리로드하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자들의 목록이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서브밋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create process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 author id를 표시하는 이 부분에 제가 숫자를 1로 그냥 박아놨어요 post author 소 이렇게 여기 있는 name과 같은 값을 주고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mysql이라고 해 볼게요 mysql is... 하고 태호 그리고 submit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호라고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